서구돌 스물여섯이요 낮짝으로 봐서 마흔인디 별일이네 박근혜 스물 셋이요 아이고 애가 두릴라인디 연홍심 스물여덟이요 수, 스물여 굉장하네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라인디 아니 니가 송지연 최고령 왔냐였던겨 얼핏보면 스물이지 뭘 낯설먹은겨 아니 남들은 열여섯이면 다들 시집들 간다는데 넌 뭔 배짱그러다가 그 나이 처먹더라고 혼인을 안하고 있었던겨 아이고 혼인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흉년으로 굶어죽게 생겼고 지진으로 집은 곧 무너지게 생겼고 왜 나와봐야 서장도 못 보내게 생겼고 거 왜 나한테 그려? 어? 아이 시끄럽고 그 싸개싸개들 짝도 골라서 홀래들 올려이? 에? 어이가 없네? 갑자기 그게 뭔 신소리래요 아 왕세자께서 명을 내리셨어 스무살 넘도록 혼인을 못한 그 원녀 광부들은 내달 금혼까지 반드시 혼인하라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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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세자 병걸리셨네 이거 옌병이 틀림없네 옌병 옌병 주둥이 확 병을 칠겨 아니 말이 안되자녀 느닷없이 뜬금없이 그럼 울투덩투 않는 명을 왜 내리냐고 내가 내린겨? 어? 내가 내린겨? 너 어떻게 생각해? 그녀는 참 시끄러운 개집일세 그리야 골치가 다 지근거립니다 지진 난 거 간신히 뒤수습 다 끝내놨더니만 아유 이번에는 또 저런 것들 혼인까지 책임을 지라니요 가뭄으로 전화에 대한 원성이 높아질 것 같으니 어떻게든 잠재워보려는 것 아닌가 전령을 다해야 할 것이야 성사시키지 못하면 무언책 당할게 뻔하네 어쩝니까 호구조사 해보니 남녀 짝도 맞질 않던데 아이고 그거 참 큰일이구만 그녀 아 비가 안 내려서 못하거나 몇 번을 말이오 비가 안 오는게 우리 탓이라는 건가? 에? 그뿐이요? 응? 그 뿐이요? 그 지난달에 막 지진 난거 응? 응? 그 다음에 성황당 느티나무에게 짜자자자 벼락 맞은거 그 다음에 그 황해도에서 그냥 시원 물차가 막 이렇게 막 날라다닌거 그게 다 니들 탓이라는겨 그럼 우리가 혼인만 하면 그런게 싹 다 해결된다는 건가? 암만? 허? 하하 내가 신이었네? 도깨비였네? 나한테 그런 능력 있는걸 나만 몰랐네? 아 이거 시끄럽고 왕세자 명 어기면 큰일 치르게 될 거니께 싸기싸기들 짝들 골라들 봐이 하여튼 윗것들은 뭔 일만 생기면 백성들 탓을 안 되니께 왕세대가 됐으면 먹고살 국리를 마련해줘야지 책임을 떠넘겨? 왕세대가 뭐 그려 안 그려? 뭐야? 아 이거 축하일 일 아니야 아 이거 나랑 같이 한 일이 주관지겠네 축하일 일 하는 거 아 아니, 아무 분이나 막 찍어다 붙여서 혼이나 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? 구돌이가 그렇게 싫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. 안 하면 장 100대를 치겄대. 누가? 누가? 아저씨, 아저씨, 이 개나리를! 소용없어. 이 생 망했지 뭐. 이번 생은 망했져요.